이 분들 잘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희 지금까지 오늘 첫 출연했습니다. 사장님이 꼭 떠서 오라는 지시 하에 5박 6일 동안 이것저것 톱스타 총출동했습니다. 저희들 이쁘게 봐주세요. 뮤직 큐! 다섯의 모든 애플을 감싸고 잡고 싶어 한가인 호시입니다. 어? 한가인 씨? 원, 투, 쓰리, 쓰리 버블 버블 스위트 러브 스위트 러브 버블 버블 좋아. 어 진짜 한 번씩 섞헀네. 네. 자 기장 올려주세요. 자 네. 왜 박색이야. 아! 아! 나이 바다 아이가! 진짜 대박! 오 진짜 준비를 많이 했네요. 날씨가 많이 춥죠? 우리 오미정 기자님 제 커피 받아주실거죠? 짱이에요! 짱이에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우리 아들 잘하네 한가인씨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한가인 노출에 김보라 턱심이였습니다 한가인인가요 털가인인가요? 제아박래 동준 한가인과 판발리 톱타이야 아 좋네 이건 뭐예요? 이거 누가 썼어요? 김굴아 20살 아들 숨겨놨어? 아 김군 기자 간만에 대박 하나 터뜨리셨네 우리 아빠 짱이에요! 짱이에요! 저 키 컸어요 저 키 컸어요 아 숨겨준 20살 아들 연정우씨가 했네 누구냐 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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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